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한 지금이 아마 2주년 3주년째 아마 되는 모양입니다. 세월이 이제 하도 빠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공개를 한다고 그러네요. 세상이 이제 하도 뭐 뒤죽박죽이고 선악 개념도 없고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의인이나 대서 선행을 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으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이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인 그런 행보는 상식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보거나 도덕적으로 보거나 윤리적으로 보거나 법을 어마어마하게 위반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통 범죄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앱스타인 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성추행과 관련해 가지고 몇 년째 지금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4년째 추적을 하고 관련된 기관들이 수천억 정도의 배상을 하고 난리가 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참 한국의 도덕불감증 뿐만 아니고 사람들의 심성이 어떻게 이렇게 거칠어졌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박원순 다큐 제가 볼 때는 제 정신들이 아닌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얘가 별이 박원순 씨를 좋아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미 고인이 됐으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어떤 사람이 죽음을 그렇게 당하게 되면 많은 부분을 덮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를 지금 입은 피해자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그 피해자가 그런 범죄를 세상에 드러낼 때는 얼마나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용기를 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친야 성격의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여성단체 큰 여성단체 두 개는 이번에도 그야말로 정파적 입장을 철저하게 견제해가지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입장 피력을 거부했지만 46개 여성단체에 나서가지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다큐멘터리 를 만들어서 공개하는 것을 규탄하는 이런 행사를 지금 하고 있네요. 한국 여성노동자회와 여성환경연대 등 46개 여성단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개봉을 철회하라고 했다. 좌파 전쟁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후한 무치한 거죠. 이 사람들이 다음에 이제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다시 권력을 잡으면 이게 이제 역사 다시 썩이지 않습니까. 박원순 관련 역사를 다시 써자는 건데 한국 역사도 다시 쓰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겠죠. 이게 이제 2차 가해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 어떻든 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지지자 모임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아마 이번 것을 주도한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공병호 tv는 특정 정파의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옳은 소리를 하는 그런 원칙을 견제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상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너무나 무리한 일이라고 합니다. 가해자 주변들이 다큐멘터리를 개봉하겠다고 예고하면 피해자에게 칼것을 겨누는 것입니다. 박원순의 잘못을 책임지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박원순의 과를 지으려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여성단체들이 아주 경로해가지고 났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참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제 투자업계에서 활동해가지고 큰 불을 성취했던 양반이 제프리 앱스타인이지 않습니까. 제프리 앱스타인이 감옥에서 죽은 지가 지금 한 3, 4년이 흘렸죠. 그래도 제프리 앱스타인하고 거래를 했던 금융기관들이 지금 천문학적인 배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년이 됐는데도 얼마 전에는 도이치뱅크가 이런 배상을 했고 이번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은행인 제이피모간이 여러분들 얼마를 했습니까. 2억 9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거 아닙니까. 제이피모간, 앱스타인 선착취 피해자들에게 2억 9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됐다. 성범죄자가 감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가지고 사망한 지가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미국 사회도 많은 그런 사회 문제를 다른 사회도와 마찬가지로 갖고 있지만 참 특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 성범죄와 관련해서 관련자 핵심 인물이 죽음을 여러분들 그렇게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치료하게 그 사건을 파헤쳐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런 제프리 앱스타인을 여러분들 옹호했거나 비호했던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기관이나 개인을 찾아가지고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 어느 사회든지 사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성범죄자에 대한 그런 처우라든지 처벌 같은 것을 대단히 이렇게 참 경미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영화업계의 대부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와인스타인이라는 사람 이 양반도 여러분들 그냥 관련이 돼가지고 지금 뭐 그냥 숙대밭 영화계가 숙대밭이 됐지 않습니까. 이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미국의 성폭력범 와인스타인과 그 부끄러움을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거죠. 미국에서는 피해자의 용기를 칭송하는 영화가 나오고 한국에서는 가해자를 주둔하는 영화가 나온다. 양심을 한국 사회가 좀 찾아야 되는 거죠. 누구 편이라는 걸 떠나가지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당당해서 부끄럽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을 정리하게 되면 박원순 씨와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공개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원순 씨를 위해 다큐멘터리를 여러분 만든 사람들도 대단히 여러분들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짐승과 인간이 뭐가 다릅니까. 동물과 인간이 뭐가 다릅니까. 인간이 염치를 알고 체면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인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그냥 짐승 사회보다 참 못한 수준으로 격이 낮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 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박원순 씨가 여러분 그렇게 뜨뜻한 짓을 하고 돌아갔습니까.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야기. 물론 박원순 씨를 옹호하는 사람들 눈에는 사람은 직접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고 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번에 박원순 씨의 다큐멘터리를 여러분 제작해서 내는 것은 정말 후한 묻히고 너무나 뻔뻔한 짓이고 너무나 부끄러운 짓이다. 그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여러분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1월 달에 1월 달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본 도덕놈들 시리즈가 1권부터 지난 5월 말까지 5권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이제 유권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훔쳤나 이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사회 현안 과제들이 많지만 이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고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선거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공정선거를 확보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운동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50억 클럽의 단골 메뉴처럼 오르던 그런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개월 만에 이렇게 영장을 그렇게 청구받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정말 21개월 검찰로서는 상당히 이제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이렇게 사건을 선택적 사건으로 이렇게 선택적 수사로 관조하기 때문에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공화국이면 당연히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전근대 사회도 아니고 일종의 신분 사회처럼 생겨서 누구는 좀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영수 씨와 같이 그렇게 명백한 그런 범죄의 혐의가 이렇게 세상에 드러났음에 불구하고 영장 청구에 21개월이 걸린 겁니다. 영장 청구가 이름 들어가는 걸 보면서 조선일보가 사설에 또 한 번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59년생으로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소율법대를 졸업한 다음에 대법관을 거쳐서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조혜주 씨와 함께 팀을 이뤄서 4.15 총선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될 권순일 대법관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화천대유킨 만배와 관련된 재판글의 의혹에 대해서는 왜 수사가 들어가지 않는가 이런 내용을 조선일보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21개월 만에 영장 청구를 보면서 여러분들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내용이 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박영수 영장 청구에 무려 21개월이 걸렸다. 대법관의 재판글의 의혹의 대상인 권순일 수사는 언제하노? 조선인 여러분들 한 두 차례 이상 정도 재판글의 의혹에 관련된 권순일 재판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실은 바가 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55클럽 의혹과 관련해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 내용이고 다른 사실이야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 사슬이 최근까지 검찰의 행보는 도대체 수사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했다.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서 부실 수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50억 크롭 특검법을 상정하자 처음으로 수사다운 수사를 한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에도 그냥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고생하시는 분 노고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 이런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 나오네요. 검찰이 미적거린다면 제19감사기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도 면피용이었으면 안 된다. 여기 이름 딱 지적했네요. 조선 농객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 가지고 면피용이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걱정하는 겁니다. 조선의 여러분들 논술위원이면 현역으로 한참 활정할 때 다 여러분들 검찰 출입도 해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겁니다. 검찰이 미적거린다면 제19감사기고 이번 구속영장 청구도 면피용이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인데 면피용은 무슨 면피용입니까? 그거를 클린 선거 시민행동의 이름 공동대표로 있는 오그노 씨가 잘 이름 지적했네요. 너무 여러분들 거친 이야기가 많아서 그거는 다 좀 지웠습니다. 50여 클럽 멤버로 알려진 인물들은 박영수, 곽상도, 권순일, 김수남, 최재경, 홍성근. 여러분 여기에서 언론인은 홍성근 씨 제외하고 모두가 여러분 뭡니까? 검찰 출신들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불구속 재판을 하다 1심 무죄 판결이 있었던 곽상도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눈 가리고 아웅 수사와 기소다. 오그노 클린 선거 시민행동의 사적인 의견이지만 한번 기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냥 폼 잡는 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옥 대표의 주장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뭐라고 불려지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기소는 현재 진행 중인 특검 거부 국회의 특검 거부를 위한 방탄기소라고 보면 맞다. 구속영장에 양재식 전 특검 보도 끼어넣어 대법원까지 가면서 사건을 대충 녹여버리는 전략인 것 같다. 한절음 아이스크림 녹듯이 처음에는 기시에 좋게 구속영장 청구하지만 실제 재판 과정을 보면 유죄를 입증할 수사정거물이 하나도 없어서 무죄 받으라고 하는 기소와 재판인 것이다. 이런 국민 기만 기소와 재판이 누구의 전문이다. 물론 증거 없는 사건에서 억지 증거물을 엮어내는 것도 그들의 전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무나 격한 표현에 있어 가지고 민감한 부분들은 다 제외했지만 핵심적인 주장이 먼 거 아니까 국민들이 좀 관심이 식으면 아마 박영수 전 특검도 그냥 유야무야 될 거다. 이건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다 이 옳아진 겁니다. 수사해야 되는 건 수사 안 하고 국민들이 여러분들 뭐 왁왁 하면은 관심 좀 있는 동안 여러분 하는 척 했다가 또 다 덮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들 다시 조선의 사설을 보면은 권순일 수사 언제 하노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권순일이 어떤 사람입니까. 1959년생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법대를 나와서 대법관이 되고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조혜주 바로 위에 형식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책임을 지는 거죠. 2020년 4.15 총선이 어땠습니까. 엉망진창이었지 않습니까. 엉망진창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여러분들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55클럽 의혹 당사자 가운데서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가 가장 부진하다. 이재명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이런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가지고 그 재판에서 주도적으로 무죄를 받도록 여러분들 노력했던 사람이 다 한간에 알려진 권순일 씨지 않습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되어서 1350만 원을 받았고 매달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실 8차례 찾았고 조선일보는 언급하지 않지만 아주 들어가기 힘든 누군가가 기부를 크게 하지 않으면 얻기 힘든 연세대학교 법합전문대학의 석자 교수가 어떻게 권순일이 됐냐 이야기죠. 그거를 여러분들 법조계에 직접 계셨던 부장판사가 여러분 퇴직 부장판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그 봉급을 받으려면 누군가 스폰서를 해 가지고 돈을 왕창 주고 거기서 돈이 나와 가지고 봉급을 주는데 무슨 여러분들 재주를 타고났기에 권순일 씨는 그렇게 연세대학교의 석자 교수가 됐느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부인하지만 재판글의 의혹은 합리적 의심이다. 지극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거죠. 사실이라면 사법부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의 엄중한 사안인데도 수사에 전혀 진척이 없다. 압수수댁 한 번 없었다.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여러분 조선일보 가 뜬금없이 이야기하기는 힘드니까 예전에 한 번 언급했습니다마는 사설을 통해 가지고 박영수 전 특검이 여러분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니까 이 김에 그보다 훨씬 더 중대한 사안이 권순일이라는 사람이 걸리는 재판글의 의혹인데 그거 수사 당신들 하고 있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권순일 씨 사건은 반드시 여러분들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악취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권순일 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분들 무죄 여러분들 선고 과정에서 재판글에 한 의혹이 합리적 의심 이상으로 여러분들 도드라지지 않습니까. 그 사건처럼 해결하고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좀 다른 것을 많이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냥 매사를 다 질질 거니까 질질 거면 잊혀질 테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권순일이라는 사람에 대한 재판글의 의혹은 반드시 수사가 제대로 돼서 권순일이 재판증에 서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정리정돈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일이 뭘 했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최대지 않아서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하고 박찬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형이 여러분들 진두지휘했던 2022년 유릴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올해 선을 보였던 이 도둑놈들 공직선거 할부 시리즈를 많이 응원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런 선거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규율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상대방을 상당히 이렇게 중독시키거나 약탈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약자라든지 또 청소년들은 적절한 사회적 기준을 동원해 가지고 보호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런 점에서 흡연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그런 약물들 카지노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걸을 쭉 읽다 보니까 조선일보의 한 젊은 기자분이 기성세대가 자칫 놓치기 쉽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SNS에 지나치게 어린 시절부터 노출되는 부분을 사회적으로 연령 제한 같은 걸 둬 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이제 자기 경험하고 여러분들을 합쳐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며칠 전에 공병호 tv를 통해 가지고 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한 세 분이 그런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SNS를 통해 가지고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세 사람이 모여 가지고 장소를 정한 다음에 뭐 아주 제가 볼 때는 있었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른 그런 사건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SNS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예를 들면 부작용 같은 경우 하나인데 우리가 한 번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 그들을 보호할 것인가 유독 여러분들 SNS에 대한 연령 제한은 서구에서는 굉장히 아주 격렬한 논쟁이 대상으로 되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조용한가 이렇게 이제 젊은 기자분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업자들은 절대로 반대하겠죠. 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가장 우선되니까 그러나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기성세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글이 바로 조선의 변희번 기자가 제기한 내 자식들은 16세까지 소션미디어를 못하도록 하겠다. 미국의 아주 유력한 한 분이 한 내용을 그냥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이 기자의 글의 시작은 본인이 질풍노도하던 본인이 아주 질풍노도하던 그런 고등학교 시절의 기록물을 친구가 보내준 것을 보고 야 이땐 진짜 내가 정신이 없었구나 너무나 격정적이었구나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몇 년 전부터 10대와 연관된 사건 사고에서 소셜미디어가 빠진 적은 없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몇 살부터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갑론을박을 벌리고 정치권이 앞을 다투어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입법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소셜미디어는 각종 사건 사고에 연류가 돼도 아무 문제가 없이 잘나가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해먹을까라는 생각에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지 사회적으로 긴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조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변기자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보기에 하찮은 놀이 도구 같아서 건드리기가 귀찮을까 아니면 우리 사회가 수호해야 될 성력이라고 여기는 것일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관심이 있어야 그 부분을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저도 며칠 전에 SNS에서 세 사람이 모여서 아주 특별한 선택을 하는 기사 10대 2학생이 있고 그분들이 공모한 장소를 찾는데 부모가 연락을 해서 아이가 안 들어왔으니까 찾아달라고 해서 사건이 벌어졌더군요. 요즘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를 둘러싸고 13세나 16세냐 그것이 문제다. 미국의 공중보건 위생국장을 지냈고 국가주치로 불리는 빅백 머시 공중보건복무당 중장은 지난달에 소셜미디어가 미성년자의 자기파괴적 행동을 부추기고 중독을 초래한다. 공중보건건고문을 발표하면서 두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소셜미디어를 못쓰게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13세부터 부모의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머시 중장이 16세란 나이를 제시한 데 이유가 있다. 이걸 변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뇌의 발달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MRI 촬영 기술이라는 것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뇌과학이 상당히 이렇게 진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영어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 영어도 뇌과학 지식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뇌과학자 연구 발표를 따르게 되면 외국어를 섭득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4학년에서 5학년 정도 그 이전까지는 뇌의 구조가 모국어하고 외국어를 받아들일 때 두뇌의 같은 영역 같은 영역에서 이렇게 다루지기 때문에 분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어느 섭득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 때인 거죠. 그런데 초등학교 4, 5학년을 넘어서가 6학년 중학생만 되면 뇌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모국어 영역하고 그다음에 외국어 능력하고 그때부터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언어를 이렇게 익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뇌과학을 기반으로 두게 되면 조기 외국어 교육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한 사람 일생에서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결정적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게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변 기자의 이야기는 뇌과학의 기반을 두고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충동조절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뇌의 전전두엽 피질은 25세 전후가 돼야 완전히 발달한다. 뇌에서 보상과 감정에 반응하는 중추는 그보다 훨씬 더는 사춘기에 활성화된다. 이런 불일치 때문에 10대들은 고민 없이 위험한 짓을 벌리고 어른들이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일에 극단적인 감정을 드러낸다. 16세 전후에 전전두엽 피질 발달이 이 격차를 따라잡기 시작하기 때문에 16세 정도면 괜찮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제가 방송에서도 그듬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중독시켜야 돈을 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임업체는 게임을 중독시켜야 되고 카지노 업체는 카지노를 중독시켜야 되고 그다음 커피 업체는 커피를 중독시켜야 되고 중독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 중독에서 심각하지 않은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SNS라는 것은 이 10대들한테 발달상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의 로비가 이렇게 있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그런 공감들을 행성해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사실들이 다 공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그런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오늘 저도 이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조선일보의 변희원 기자가 쓴 글을 보고 한 3, 4일 전에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SNS를 통해 가지고 세 사람이 모였고 그 세 사람 가운데 10대 2학생이 있었는데 10대, 20대, 30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강릉 어디 있으면 모여 가지고 특별한 그런 선택을 했대 그때 그냥 야 이게 10대 이렇게 위험한 때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변 기자의 이야기를 보고 참 SNS에서 적절한 정도의 규율과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기사가 되니까 여기 밑에 몇 사람들이 제발 수업시간 중에 핸드폰 좀 여러분들 사용 금지 좀 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먼저 걷고 수업하는 그런 선생님은 없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유분방함이 중요하지만 규율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규율을 지키는 것 며칠 전에 어느 분 만났더만 초등학교를 가르쳐는 학교를 대안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인사를 잘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고 저 애들은 참 훌륭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규율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좋은 여러분들,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5월 말까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낱낱이 해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출간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방송이나 언론에 수많은 그런 사회적 이슈가 있지만 참정권을 여러분들 보존하는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께서 이런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한국인들이 오래오래 자신의 참정권을 보존하고 자기 손으로 뽑은 지도자 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현재 국민의힘 과거의 미래통합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그리고 전신새누리당 보수정당의 역사가 꽤 깊습니다. 그러면 보수정당이면 당대표 경선을 하거나 아니면 대선후보를 선택하거나 이때 자체적으로 외부의 도움이나 외부에 의지하지 않고 경선을 하거나 당대표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나 방법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여론조작에 대한 그런 우려나 근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국민의 힘 정도가 되면 자체적으로 여러분들 여론조사나 지도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우려하고 근심하는데도 불구하고 당대표 경선을 그 문제에 많고 의심과 의혹의 대상인 선거관리위원에 다 맡긴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던 대선후보 경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관위에 대부분 다 맡겼지 않습니까 참 저는 대한민국에서 공직인 임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 사기업들의 절반만 따라오면 대한민국이 벌써 선진국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절실함이라든지 절박함이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세금 가지고 잘 편하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만 관심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선거 문제에 대해서 의심과 의혹을 제기하게 되면 공직선거는 조금 있다가 하더라도 당 차원에서라도 좀 모범적인 그런 선거를 치를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도 없고 성찰도 없고 개선의지도 없고 개선하려고 하는 활동도 없으니까 참 제가 볼 때는 딱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구한말대도 마찬가지였겠죠. 구한말대도 국민들의 안위나 국민들의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론조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이제 어제 제가 방송을 내보냈습니다마는 민경욱 전 의원이 어떤 사적인 장소에서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선관위가 제공한 그런 전화번호 안심번호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모집단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표본집단을 추출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한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 듣고 깜짝 놀라가 여러분들 자기 페이스북 위에 민경욱 국두본 상임 대표가 글을 올려서 제가 그걸 이제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했는데 이제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도가 나니까 이제 조금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는 그래서 좀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우리가 우리가 선관위에 부탁을 하지만 전화번호는 통신사에서 받지 선관위에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통신번호를 전화번호를 주는 사람은 여러분들 선관위가 아니고 통신사겠죠. 전화번호를 통신사가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그 과정 통신사가 수천만 개의 전화번호 가운데서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 넘기는 번호가 통신사가 랜덤으로 추출해서 좀 더 주겠습니까? 아니면 선관위를 통해 가지고 통신사에 부탁을 하게 되면 선관위가 여러분 주라고 하는 것만 주겠습니까? 아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 당연히 선거관리에 내가 여러분들 주라고 한 것만 골라서 주겠죠. 정신들 좀 차립시다. 권력이 좋기는 하지만 모든 여러분들 권력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습니까? 3년째 이렇게 뭐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돈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그럼에 불구하고 국민들이 고생을 해서 안 되니까 공정선거 동전 양면관계 뭡니까? 공정여론조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민경욱 의원이 여의도연구소에서는 독립적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 안심번호를 달라고 해서 받은 번호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 지적을 했더니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기는 하지만 전화번호는 통신사가 주는 것이라 합니다. 정신나간 인간들이잖아요. 참 기가 차네요. 한국의 정당이라는 거가 보수정당이라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느낌은 그냥 화전민하고 같은 겁니다. 화전민. 그냥 선거 때나 떴다방처럼 떴다가 아무 준비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안심번호야 통신사들에게 달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 왜 선관위가 관여합니까? 그들이 번호를 선정하는 과정이 어떤지 검증이 됩니까? 검증이 안 되잖아요. 여의도연구소의 발표를 요약하면 선관위를 통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번호는 통신사로부터 직접 받는다. 그러니 선관위가 조작을 위해 오염시킨 전화번호를 받는 건 아니다. 이런 건데 선관위가 오염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어떻게 합니까? 오염시킬 수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분명히 전했지 않습니까? 민경욱 전 의원이 동갑내긴 나경운 동작구월에 전국회의원에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은 그렇게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한데 어떻게 여러분 당신이 그렇게 4.15 총선 부정선거에 대해 그렇게 무감각하냐. 나경운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는 선거운동하는 동안에 계속 여의도연구소가 제공하는 여론조사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 막판에 가니까 판사 출신인 이수진이가 이겨서 그래서 그냥 승복했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나경운 전 의원도 정치를 해야 되니까 알겠죠. 나경운 의원이 아니고 오죽 똑똑한 사람입니까? 서울법대를 다녔으니까 얼마나 쓰면 난 요즘에 서울법대가 도대체 무한한 학교인지 도대체 진짜 정말 참 회의적입니다. 사람이 좀 정의감도 있고 나라 걱정도 좀 하고 눈앞에 이익을 넘어서 국익을 좀 멀리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이상적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인간이면 짐승하고 달리 정의감도 있고 선악 개념도 좀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경운 의원이 어제 여러분들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보수 정당에서 독자적으로 여론조사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수 정당에서 당대표를 자기 스스로 뽑을 수 없고 ars 이름들 투표하는 거하고 모바일 투표하는 그런 걸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면 그럼 뭐 하려고 정당이 있으니까 수백억이 보조금 받으면서 공직생활하는 사람들 함께 그냥 맡겨놨으면 나라 벌써 제가 볼 땐 그들 났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니 sk하이닉스니 현대자동차니 이런 사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라가 그냥 꿀렁꿀렁 돌아가는 겁니다. 독자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구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공정한 여론조사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어제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나경운 씨 선거 결과지 않습니까? 왼쪽이 2016년 총선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들 차이값이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동작월 나경운 후보 이수진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나경운와 함께 이런 표를 빼앗아 이수진와 함께 쑤쳐 넣어줬으니까 차이값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왼쪽은 여러분이 2016년 총선 조작 없었습니다. 2020년 총선 조작을 해놓으니까 뚱뚱하지 않습니까 차이값이? 나경운은 모두 다 마이너스 값이지 않습니까? 이수진은 모두 플러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몇 프로를 사용했습니까? 조작값 35%가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절대 발각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값 35% 나경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판사 출신인 이수진에게 더하는 그런 더하기 빼기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특정인을 지칭할 수 없지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와 다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조작값 35%를 이용해가지고 훔쳐간 것을 토해내게 하고 빼앗긴 걸 찾아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추정한 다음에 차익값을 여러분 구하니까 가장 오른쪽처럼 그렇게 차익값이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널신해졌지 않습니까? 조작하자면 이렇게 널신해야 되거든요. 조작을 하니까 뚱뚱하지 않습니까? 이걸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뭐죠? 원위치시키니까 조작하지 않은 상태라니까 홀쩍하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다시 또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뭘 조사합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의 규칙이 있나 없나를 찾아보니까 딱 그대로 걸려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35%를 훔친 거 아닙니까? 나경훈 후보. 나경훈 후보가 18,543표에 35%인 6,490표를 빼기 빼앗아서 더하기 이 수준에서 6,490표를 더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추 여러분들 12,980표 정도를 이동을 시킨 거죠. 득표수 증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결론이 여기 딱 나오네요. 진짜를 구해보니까 나경훈 후보가 59,516표 이수진이 54,916표 나경훈이 4,600표 차이로 이긴 선거가 2020년 4.15 총선이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뭐라고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었으니까 이수진은 6만 1,406표 나경훈은 5만 3,026표 이수진이 이겼다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짜 여론조작 여론조사 결과를 마지막에 여러분 나경훈 후보가 받고 이렇게 썩은 거죠.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 중대한 범죄가 민간인들에 의해서 낱낱이 밝혀져가지고 이 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4.15 총선이 조작됐다는 것을 밝힌과 동시에 이 친구들이 분명히 4.15 총선만 조작하지 않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조작했을 것이다. 그렇게 가스를 세운 다음에 제야 전문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조사를 다 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모든 선거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를 동일한 조작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이 낱낱이 밝힌 책이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밝혀졌는데 이걸 듣고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2024년도 총선부터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쓰면 안 됩니다. QR코드를 쓰지 않고 법이 규정한 대로 바코드를 사용해야 사전투표 조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투표장에 갔을 때 교부하는 투표용지가 정품 오리지널이라는 걸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투표지 관리관의 사인, 사적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3의 장소에서 인쇄서에서 윤전기를 돌려가지고 수만 장, 수백만 장을 만들더라도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사용하지 않고 투표지 관리관 도장에 사인을 사용하는 법이 정한 대로 하기만 하더라도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소, 싱크탱크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선관위의 여러분들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그렇게 여론조사하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여론조작과 선거조작이 함께 돌아가는 한몸처럼 동전의 안명과 뒷면처럼 하 참 세금들 먹고 일 좀 제대로 하세요. 당신들도 아들, 딸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손자, 손녀가 있을 거고 무남 이승만이 여러분들 그 수준이 안 맞는 상황에서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신민이 아니라 국민을 만들어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조선조의 신민이 아니고 일본제국의 신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을 만들어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 지금 수십 년이 흘러가지고 다시 또 신민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기가 찬 거죠. 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부채 그거는 이제 가계 부채든 개인 부채든 기업 부채든 국가 부채든 참 여러분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1997년도 외환위기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자금 흐름상의 여러분들 발생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부채문제였지 않습니까? 부채문제가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헐값으로 여러분들 많은 자산들이 외자계획에 다 넘어가게 되고 30개 재벌 가운데 17개가 망했지 않습니까? 부채라는 것이 그렇게 겁난 겁니다. 역사적으로 오래전에 그 바빌론이란 그런 나라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그때 바빌론에 여러분 성벽을 쌓기 위해 동원됐던 다수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채를 여러분들 지고 팔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인신을 구속하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 어떻든 간에 참 이 부채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하던 아버지가 부채문제 때문에 고초를 겪던 것을 아주 감수성이 민감할 때 봤기 때문에 참 이 부채를 남다르게 보고 아껴 쓰고 소득 범인에서 지출하고 저축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몸에 베여 있는 그런 사람 가운데 안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채와 관련되었으니까 문제가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부채를 지고 싶어서 진 사람은 없겠죠. 불가피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는데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자영업 부채가 천조가량이 되는데 201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코로나19 와중에 1년마다 100조씩 늘어난 거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4년 동안 400조가 늘어난 겁니다. 자영업 대출. 그 자영업 대출 그러면 400조 가운데 천조 가운데 700조 이상이 여러분들 다중채무자지 않습니까? 다중채무자라는 것은 3군데 이상 여러분 금융기관에 돈을 빌렸기 때문에 갚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채지 않습니까? 어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한 교수님이 이 코로나 위기 때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평균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빚을 짊어지게 됐더라. 그 내용을 여러분들 연구논문으로 발표를 했네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국가 민간이 모두 오늘 방송에서는 기업 부채를 다루지 않습니까? 기업 부채도 날로 악화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코로나 기간 중에 정부 부채 비율이 급증을 했는데 선진국은 연평균 한 5% 정도 증가를 했는데 한국은 12% 정도 뛰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2019년에 42.2%에서 2022년 53.4%를 12.2% 매년이 아니고 12.2%가 증가했네요. 이렇게 이런 빚은 방어선이 무너지고 나면 급속히 여러분들 증가하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처음에 빚 한계선을 허물 때 국내 총생산 대비 40%를 넘지 않았거든요. 그걸 넘느냐를 두고 합리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벌써 여러분들 40%를 넘어가지고 54.3%까지 온 겁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여러분들 연구 논문에서 밝혔네요. 같은 기간 동안 선진국 평균 부채 비율은 67.4%에서 72.8%로 5.4%포인트 상승한 데 됐다. 5.4%가 늘어날 때 한국은 12.2%를 증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빚이라는 것이 일단 한 번 그 한계선을 넘어서게 되게 되면 긋잡을 수 없이 이렇게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오래전에 이제 그리스가 여러분들 빚을 늘리는 과정을 보게 되니까 1980년도에 그리스 역사상 최초의 사회당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80년을 기점을 해서 급속하게 여러분들 그냥 고공행진하듯이 그냥 늘어나가지고 그게 정착돼 버리는 그런 통계를 보고 빚이란 것은 이렇게 순식간에 그냥 어허허 하는 사이에 그냥 늘어나 버리구나. 어떤 간에 그런데 또 한편에 지방 교육 재정 교부감을 여러분들 낭비를 해가지고 난리법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이상 정도에 국내 총생산 대비 일정 이상 정도에 빚을 질 수 없는 그런 재정 준칙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빚을 지게 되면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노예가.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그 뭐 헐값으로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빚진 죄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다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재정 준칙 같은 경우도 잘 만들어서 이 문제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한국 여름 상황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냥 막 갈 때까지 가보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회의 큰 물꼬라는 것은 계속 돈 쓰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까지 그냥 가가지고 그때 뭐죠 자산이 매각되고 하면 정신을 차릴지 알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 여러분들 그런 국가 부처를 다룬 연구소들 보게 되면 경제 위기를 겪고 빚 때문에 경제 위기를 겪고 나면 대부분 10년 정도 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10년이 지나고 나면 또 방만하게 재정을 지출해가지고 경제 위기가 부채로 인한 경제 위기가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만성적으로 그런 전형적인 국가가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그런 국가다 돈 벌기도 힘들지만 돈 모아가지고 빚 갚기가 참 힘들죠 부채를 갚기가 모든 것이 아껴 쓰고 정상적인 그런 상태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자영업 부채나 국가 부채라는 것은 또 관성이 있어가지고 한 번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브레이크를 끌기가 참 어렵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올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한 도덕놈들 시리즈가 5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30일 날 마지막 책인 도덕놈들 유권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훔쳤는가 수건 사본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덕놈들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를 해보고 이 사람들이 아마 다른 선거도 훔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다행히 그때 제야 전문가란 분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다 분석해 보니까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조작된 득표수를 발표해 왔던 겁니다 제가 과장하지 않고 이야기하면 1950년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에 내부의 적들이 준동해서 국가의 헌정질서를 허물어뜨리고 체제를 탈취하기 위한 그런 공직선거를 부정성으로 치른 겁니다 그걸 7번 해온 겁니다 7번 1번이 아니고 2번이 아니고 3번이 아니고 4번이 아니고 5번이 아니고 6번이 아니고 7번을 해온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5번 윤석열 정부 하에서 2번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식자청들도 입을 다물고 언론인도 다 입을 다물고 국힘당도 입을 다물고 대통령께서도 입을 꾹 다무시고 그 똑똑하고 잘생긴 한동훈 여름 법무부 장관도 입을 다물고 저는 새로운 발견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한국이라는 사회가 이렇게 원래 한국이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선거를 빼앗긴 나라가 뭘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를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노후를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tbs의 교통방송처럼 사장이 와가지고 서울시의회 의원들 앞에 벌벌 기잖아요 선거를 도덕질해가지고 2018년에 서울시의회에 더불어민주당이 102석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역석을 가지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쓴 거 아닙니까 교통방송에 그걸 뭡니까 조작값을 좀 낮추었으니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tbs에서 와가지고 벌벌 기지 않습니까 수백억을 여러분들 그렇게 김어준 스타일의 이런 방송하는데 다 쓰고 하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냥 선거를 뺏기면 국민들은 각오해야 됩니다 무슨 각오해야 됩니까 노예로 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군함 이승만이 노예를 여러분들 탈출시켜준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가지고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이 애굽의 여러분들 노예로 신음하던 유대민족을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무남 이승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똑같은 일을 한 거 아닙니까 5천년 역사에 신민으로 노예로 여러분 살던 노예의 굴레를 벗어나진 민족을 수준에 맞지 않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게 해가지고 탈출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 탈출한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첫 번째 전쟁이 1950년 6.25 전쟁입니다 나는 두 번째 전쟁이 뭐라고 보는 거 아니까 공직선거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부정선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면 또 노예로 가는 겁니다 나는 못 삽니다 노예로 저는 살 수가 없으니까 각자 뭐 노예로 사는 사람도 사는 거고 노예로 못 사는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겠죠 여기 이름 노예보고스입니다 노예 당신들이 모르는 사회의 노예 어떤 분이래 이걸 방송을 보고 이 양반 지금도 이 소리하냐 그래서 그냥 제가 지워버리고 속으로 야 이 친구야 네가 노예인 걸 모르냐 지난 5년간 노예로 산 거야 네가 지도자를 네 손으로 못 뽑고 다른 사람이 지도자를 뽑아주는 상황에 살았으니까 이름은 자유대한민국이지만 그게 어떻게 자유대한민국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은 참 어렵죠 인간이라면 본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불쌍하고 내가 불쌍하니까 사실과 진실의 소리를 계속 내는 겁니다 그래도 안 하겠다고 아마 할 수 없는 거잖습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살면서 이제 큰 그런 실책이나 실수 어떻게 보면 참 씻을 수 없는 그런 오점 같은 부분들이 대부분 이번에 딱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내릴 때 대부분 악의 수렁에 걸려드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거는 이제 경제학에서 보면 한계적 비용 딱 한 번만 하는 것은 비용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 단위 증가하는 비용인데 그런데 그것이 만일에 불부위라는 이런 부분하고 관련돼서는 그 사람이 싸운 명성이라든지 인생 전체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거죠 총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신 분이 이번에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런데 클레이턴 M 크리스턴슨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지만 한국의 평화봉사단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한국하고 한국인들에 대해서 무척 애정이 많았던 그런 분입니다 이 하버드 인생학 특강은 좀 특별한 거가 경제학이나 경영학의 이론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어떤 지혜를 제공할 수 있다 경험이 지혜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이론이 경험을 제공 지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의 바탕을 두고 책을 쓴기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책일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2번 한 번만이라며 스스로 정해놓은 규칙을 깰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머릿속으로 우리는 이런 조그만 선택들을 정당화합니다 처음에 이런 선택을 할 때는 그것이 인생을 뒤바꿔 놓을 선택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한계 비용이 항상 낮습니다 한계 비용을 쓰겠다는 본능은 우리에게서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 있다는 실제 비용, 총 비용을 감춥니다 당신이 한계 비용 분석에 근거해서 2번만 딱 한 번만이란 유혹에 굴보한다면 나중에 분명 후회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인생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2번 한 번만, just this once 뭔가를 했을 때다는 한계 비용은 항상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적은 것 같지만 총 비용은 일반적으로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당신이 한계 비용 분석에 근거해서 2번 한 번만이란 유혹에 굴보한다면 나중에 분명 후회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인 거죠 살아가면서 악과 타협했을 때 이번에 딱 한 번만 눈감아주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바로 전부를 앗사갈 수 있는 거죠 김만배 씨를 대법관실에서 8번이나 권순일 씨가 만났습니다 아마 이것도 한계적 여름 사고, 비용을 생각한 겁니다 이번에 딱 한 번만 하면 돈도 벌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딱 한 번이 모든 것을 다 날려 벌 수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특히 불법과 연루될 때 악과 타협할 때 악의 도구가 될 때 한 번만 그것은 한계적 비용이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적은 비용이지만 그것이 인생 전체를 비용 청구서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이제 크리스탄슨 교수의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생에서 불편한 도덕적 양보를 했을 때 다시 이야기하면 악과 타협했을 때 초래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보다 처음부터 그런 양보를 아예 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이런 타협을 하죠 악과 타협을 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성진 때문에, 자리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불편한 도덕적 양보를 당신이 할 때면 이번에 딱 한 번만과 같은 한계적 비용은 한계적 비용에 거치지 않고 당신 인생 전부를 요구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당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가끔 힘들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의 관점에서 자신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 생각은 진정한 공감대를 형성시킵니다 내 아내가 내가 어떤 일을 해 주기를 가장 바라는 걸까 하고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상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하가 뭘 원할까 내가 어떻게 해 주기를 원할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이 지금 내가 뭘 해 주기를 원할까 특히 아주 좋은 그런 가정을 이끌어 가려면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내가 저 양반을 위해서 뭘 해 주면 될까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저 양반을 위해서 뭘 해 주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된다는 거죠 배우자가 당신이 해 주기를 바라는 일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당신은 그 일을 실행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자신의 우선순위와 바람을 억누르고 대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가치는 무엇인가를 위해 희생하면 그것에 더 강하고 깊게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객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희생하면 그것에 더 강하고 깊게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위한 부모의 의도는 모두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극소수의 아이들만이 자신이나 남을 위해 책임을 지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성인으로 성장하곤 합니다 나는 이 문제에 맞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자존심은 풍부한 자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기 힘든 중요한 일을 해냈을 때 생깁니다 자기므로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라는 이야기죠 풍부한 자원만 풍부한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 때론도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이 사람을 성장시킨다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한국이 아시아 최빈 국가 가운데 하나였던 시절에 저는 젊은 나이에 저는 선교사로서 한국에 가서 봉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과 놀랍도록 멋진 한국인들에게 내 딸 애니가 몽고 사람들에게 느끼는 것과 정말로 똑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이 딸 애니도 이제 선교사로 몽골 간 겁니다 애니나 제가 몽골에서나 한국에서 한 일이 쉬웠기에 그곳 사람들이 이처럼 강렬한 애착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많은 부분을 그들에게 내주었기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희생으로 우리의 헌신이 깊어짐으로 가족만큼 희생의 가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당신을 위해 희생하시가 아니라 당신이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 희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깊은 우정과 성취감을 느끼는 행복한 가정과 결혼 생활에 꼭 필요한 토대라고 귀한 것을 구해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사람은 또 엄청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 크리스텐슨 교수는 감수성이 강한 가장 젊은 날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에너지인 젊음의 상당 부분을 한국인을 위해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도 그 나라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의 많은 부분을 그들에게 내주었기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가족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다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가 헌신한 어떤 일이든 간에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내용은 크리스텐슨 교수가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만 지금 읽어도 교훈적인 그런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한 강구 하나 드리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가 지금 5권이 나왔고 또 7월 말에 교육감선거 어떻게 훔쳤나 6권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다시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